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메가서디에서 함께 국어로 공부하고 있는 지니쌤 난진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 어느덧 2학기의 시작을 알리는 9월 학평 데뷔 캐스트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9월 학평이 8월 31일에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맞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얼마 남지 않은 시험이라는 것. 그래서 사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패턴과 루틴과 또 공부 방법과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짜여져 있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막 이렇쿵 저렇쿵 막 다양한 것들을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잊고 있었던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차원에서 두 가지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간단한 얘기들을 좀 해볼 거예요. 방학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학평 대비를 해야 한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 현실이지만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지만 우리 이렇게 두 가지 생각하면서 학력평가 대비를 한번 좀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좀 구분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 고2고 2학기 시작되고 이거 끝나면 이제 고3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데 여기에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얘기할 때 선택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것만 하면 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골고루 공부를 하되 그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것들을 확인하는 그러한 단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꾸준한 실전 연습 그리고 반복적인 검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와는 다르게 모의고사 문제를 엄청 풀고 있을 거예요. 실전 연습하기 위해서. 지금은 수능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을 텐데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실전 연습을 그렇게 계속 계속 하면서 실전 감각을 자꾸 끌어올려야 됩니다. 익숙한 환경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수능이라는 그 어떤 문제에 내가 기죽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연습을 하고 나서 끝나면 안 됩니다. 검토를 자꾸자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얘기부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자. 물론 여러분 아직까지도 제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고 제가 뭐가 약한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해야 돼.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나랑 안 맞는 애들 있잖아요. 아 나는 문학은 진짜 별로.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것들이 좀 있잖아. 그런 것들을 이제 감정을 좀 배제하고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못한다. 내가 이거를 싫어한다. 그러면 그걸 더 해야 되는 거야. 거기에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똑같은 것들을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기존에는 똑같이 시간을 배분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9월 학평 대비를 하면서 아 내가 그동안 약간 좀 문학 공부를 소홀히 했었는데 여기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 볼까? 그럼 똑같이 국어의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문학 지문을 하나라도 더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이때 여러분들이 자칫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약하니까 이 부분은 내가 잘 모르니까 완전 많이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것들도 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내가 많이 하는 것보다 모르는 거 하나를 공부할 때 그 하나 공부하더라도 정확하게 공부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내가 뭐가 약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도 반드시 필요할 거고 만약에 내가 이제 이 실전에서 뭐가 약한지를 조금 확인해 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작년 9월 간단하게 풀어보시고 여기에서 아 맞아 내가 이런 문제들이 좀 약했지 혹은 내가 이런 유형이 조금 겁이 좀 나지 긴장이 되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비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의 취약점과 비교라는 게 이거야. 작년 9월 평가 이거 하나 풀었다고 해서 내 취약점을 다 알게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나의 취약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9월 평가를 한번 풀어보라는 거예요. 작년 거를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확인했다면 그거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자꾸자꾸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많이 하는 것보다 보완하는 이 방식 안에서도 많이 보완하는 것보다도 정확하게 보완하는 거 여기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꾸준한 실전 연습 그리고 반복적인 검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이거를 이번에 왜 얘기를 하게 됐냐면 선생님이 이번에 진행하는 강좌들 중에서 이렇게 실전 연습을 하고 있는 그런 강좌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면서 나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오는 것들을 보면서 음 그래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방학을 시작했으니까 막 열의에 불타가지고 그래 내가 이번에 한번 가슴 살아보겠어 하면서 막 들어. 근데 진도가 자꾸 안 나가. 이렇게 더워지고 막 무기력해지고 아 좀 그래도 방학인데 이런 생각들이 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꾸준하게 못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위 친구들은 사실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보다 아는데 못하는 게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 익숙해지는 거. 내 이 부지런한 하루가 그냥 그냥 내 하루 자체가 되는 거. 그거를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핑계대지 말고 내가 해야 되니까 한다. 이런 마음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실전 연습을 하다 보면 뭐 잘라가지고 지문 몇 개씩 공부한다거나 아니면 뭐 모의고사라 통으로 하나를 다 본다거나 하더라도 어쨌든 왜 나만의 문제풀이 패턴 같은 게 나오잖아요. 혹은 내가 주춤하게 되는 그 패턴이 나오잖아.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이제 검토하면서 아 내가 이런 것들이 약하니까 역시 이번에도 또 틀렸네. 혹은 맞은 문제인데도 검토를 하면서 아 내가 여기에서 맞아 이거 헷갈렸어. 이런 것들은 솔직하게 해야 돼. 솔직하게. 내가 나 자신에게 솔직해야지 여러분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완점을 찾는 차원에서 검토를 쭉 하면서 내가 이 문제에서 이 답을 왜 골랐는지 그리고 왜 헷갈렸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류를 꼭 교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강의를 활용하셔도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근거를 찾으면서 예를 들어서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 나는 이게 3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답이 4번이지? 그럼 그 나름대로 4번이 답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엄청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이 검토가 반복적으로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거야. 그것은 곧 성실함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문제 푸는 거는 남들 다 하니까 문제 푸는 거는 뭐 금방 푸니까 그냥 이것까지는 어떻게 하는데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거 이거는 좀 지속적으로 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뻔히 보이잖아. 내가 못할 게 너무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얘를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하는 그 성실함이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을 좌우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 학평 대비를 하면서 내가 조금 더 성실하게 자꾸자꾸 이러한 태도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이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리고 늘 얘기하다시피 학력평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기회예요. 이렇게 딱 시간을 재놓고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가지고 풀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많지 않아요. 그런 기회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고3이 되기 전에 이렇게 학력평가를 자꾸자꾸 이제 학교에서 할 때마다 좀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합리화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이거 그냥 대충 본 거니까 아 나 뭐 찍고 잤어? 뭐 이런 마음으로 이 학력평가라는 이 좋은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면 아 내가 뭐가 약하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봤던 시험이어야 아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것들은 못 풀었구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여기에서 시간이 부족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수능까지 달려가는 거니까 이렇게 좀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계단 하나 오른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또 좋은 강의를 만들어야 하니까 선생님하고는 우리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